전국에 있는 메가스터디 선생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검증된 수능 트렌드 장윤진입니다. 오늘 퀘스트는요. 수능 수학의 공통과목이 뭔지 모르면 안 되겠다 그죠? 12월 첫날입니다 사실 오늘이. 12월 공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고민 있는 사람들 한번 경청해 보십시오. 공통과목은 수학1과 수학2에요. 공통과목과 세모 세모와 동그라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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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빈칸추론입니다. 빈칸추론. 빈칸추론이 수능에 안 나올 줄 알았는데 결국 나왔죠. 수능은 항상 우리 뒤통수를 좀 치는 그런 재미를 추구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걸 한번 채워볼까요? 공통과목과 뭘까요? 확통과 미적분? 공통과목과 기하와 미적분? 그런 건 아니고요. 힌트를 좀 드리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여러분. 오늘 이 선생님의 얘기를 듣고 최근에 커리큘럼 2023학년도 커리큘럼 장영진 커리큘럼을 올렸어요. 그걸 경청하고 주의있게 봤으면 바로 정답 알 수 있을 텐데 사실. 힌트를 드리긴 드리겠습니다. 공통과목의 이건 0할이 아니에요. 몇할 이것도 채워 줄게요. 공통과목의 요만큼 할 품이 알죠? 여러분 10% 단위로 하는 거. 그것이 세모 세모다. 그 세모 세모 4점의 몇할이 동그라미 동그라미 동그라미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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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있어. 얘는 공통과목의 일부겠네요. 왜냐하면 뭐뭐 4점 이렇게 되는 거야. 뭐뭐 4점. 여기에 들어갈 것은 아 힌트가 좀 되나요? 여러분 여기 들어갈 것은 내용 같은 게 들어가야겠네. 4점이니까 뭐뭐 4점 이렇게. 좋아요. 뭘까요? 공통과목을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가 이 두 문장 안에 다 들어있어요. 사실은. 진짜로. 힌트를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가 7할 돼요. 7할. 1할, 2할, 3할 갖고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 안 해요. 7할. 7할이면 대박이잖아. 그치? 7할이면 70% 와 여긴 더 높아. 4점 중에 8할이에요. 4점 중에. 이거 사실 거의 9할에 육박해요. 궁금하죠? 뭘까요? 뭘까요? 세모 세모. 아 그렇지. 두 글자 나와야지. 그죠? 이 퀘스트에 관심을 갖고 본 친구들은 알아야 돼요. 작년에 선생님이 이런 수능, 2022학년도 수능을 앞두고 공통과목 중심의 시험이다. 선택과목에 너무 초반에 그렇게 쫄지 마라. 이런 얘기랑 공통과목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정말 이 얘기를 계속 설파하고 1년 내내 모의고사도 만들고 월간장형짓 내면서 1년 내내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학생들이 결국 방향을 잘 잡고 왔어요. 올해는 그 길을 완벽하게 제시해 드릴게요. 이제 그 출발입니다. 출발. 좋아요. 7할과 8할. 유혹이 땡기죠, 여러분. 분명히 7할, 8할만 알아도 이게 얼마예요, 도대체. 출제문항 분포를 보겠습니다. 이건 수능을 기준으로 한 건데 이번 수능. 수능만이 아니라 구평이랑 예시문항도 다 똑같아요. 이런 방식으로 출제되고 있는 게 당연합니다. 보니까 출제문항이 번호를 쫙 써놨거든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수능시험의 형식을 좀 알려드릴게요. 공통문항이 1번부터 22번까지인데 1번부터 15번까지 13문항이 객관식이에요. 오지선다. 그리고 16번부터 22번까지가 이것이 주관식이에요. 주관식. 주관식이라기보다는 뭐 단답형이죠, 단답형. 서술형은 아니니까. 그래서 15번이 어려운 문제고요. 22번이 어려운 문제예요. 15번, 25번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제 초반에는 시험제 쫙 하다가 쫙 올라가고, 쫙 하다가 쫙 올라갑니다. 번호는 빨간색 색칠하는 게 4점이에요, 4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3개로 분류해 놨죠. 뭘로 분류해 놨어요? 함수랑 수열이랑 도형이랑. 좀 의외죠, 여러분? 함수가 압도적으로 많죠? 이게 도대체 몇 개인가요? 직접 세지 말고 우리 여사건 잘하잖아요. 그지? 22개 중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를 제외한 나머지 17개가 모두 함수입니다. 17문항이 모두 함수예요. 22분의 17이죠. 7할 넘죠. 그죠? 와, 옛날에는 아니랬냐? 이렇게 반문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옛날에는 당연히 아니랬죠. 가형시험 뭐였어요? 확통, 미적, 기하. 그러면 그 안에서 함수라는 것은 이건 다 기초였고, 가형시험 친구들에게 이게 다 기초였어요. 시험 범위가 아니었어, 본인의 시험 범위가. 함수는 30% 정도 나오고, 기하 30%, 확통 30% 나오지 않았어요. 그렇습니까? 나형 치는 친구들에게는 이 수2의 함수가 좀 들어가지만 그 안에서도 역시 확통이 또 아주 크게 비중을 차지하고, 함수의 비중이 이 정도 절대 아니었죠. 그런데 그게 변한 거죠. 엄청나게. 기초과목이었다니까? 기초과목에서 막 출제되니까 대혼란이 일어나고 있는 거야. 그에 대해서는 이미 선생님이 커리큘럼 안내에서 충분히 설명드렸어요. 우리는 여기다 좀 집중해 봅시다. 번호대를 그냥 쫙 나열해 보니까 분명 이쪽이 압도적으로 많으면서도 선생님이 일부러 여기를 또 갈라놨죠? 함수는 딱 두 가지로 나뉠 수 있어요. 식으로 연산에서 다루는 함수랑 그래프를 활용하는 함수. 딱 나눠 놓으니까 비슷하죠. 문항수는. 그런데 빨간색 번호대가 압도적으로 어디가 또 많아요. 하나 있는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가 있어요. 8분의 7. 8분의 7. 8할 넘죠 여러분. 9할에 육박하죠. 그런데 아까 선생님이 좀 보수적으로 8할로 잡은 거예요. 함수에 함수에 다시 8할은 뭐다? 그래프다. 어차피 3전문항은요. 내신과 똑같은 문제들이야. 내신과 다른 문제가 아니에요. 교과 개념을 확인하는 문제거든. 그러니까 수능을 대변하는 수능을 대표하는 문제는 4전문항이고 4전문항 중에 어려운 걸 아주 어려운 걸 킬러 적당히 어려운 걸 중킬러라고 하거든요. 4전문항들의 정수는 결국에 또 함수 속에서도 그래프다. 눈에 띄는 게 있긴 있어. 수열도 하나 정도는 변별형 문항이 나오는구나. 샘문항. 도형도 하나 딱 나왔는데 사인코사인은 원래 좀 까다롭게 낼 생각이 있구나. 이런 걸 확인할 수 있는데 여러분. 어쨌든 함수의 입장에서 보면 그래프가 압도적이다라는 거죠. 정답 사실 찾았어요. 그렇죠? 정답 확인했습니다. 뭐라고요? 공통과목과 오징어 게임? 오징어다. 지옥과 오징어고 요새 상당히 인기를 끄는 드라마인 것 같은데요. 우리가 알아냈습니다. 뭐예요? 여기를 보고 합시다. 칠알이 함수다. 칠알이 함수다. 함수의 4점에 분명히 8알이 넘어요. 8알이 그래프다. 이런 거죠. 결국 수능은 그래프를 얼마나 잘 다루는 사람이 얼마나 잘 다루는 사람이냐에 따라 등급이 일단 1차적으로 갈리는 게 100% 확실합니다. 이 점을 명심하고 시험 공부에 임하셔야 돼요. 수능 준비 그냥 막연하게 하시면 안 돼. 때 되면 수원도 해야지. 수투도 해야지. 선택과목도 해야지. 이렇게 때 되면 무엇 하나가 자연스럽게 완성된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공부할 과목이 뭐고 시험법이 뭐고 어떻게 출제되고 있는지를 알고 전략적으로 하는 거죠. 남을 알고 나를 알고 그냥 그 상황에서 계획을 세워서 하는 걸 전략이라고 하는 거예요. 전략 대단한 게 아니에요. 시험이 어떤 성격인지 알고 시작하기 하자는 취지로 선생님이 함수와 그래프를 강조해 드렸습니다. 여기 하나만 추가해 드릴게요. 미적분을 선택하면요. 이 경향이 그대로 가. 왜냐하면 미적분 그 자체도 그냥 함수거든요. 수투를 버전업 한 거잖아. 미적분은 그치. 버전업 함수를 좀 업그레이드 한 것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은 어떤 생각이 드냐면 본인이 선택과목을 무엇을 하느냐는 이제 공부를 어떻게 해 왔고 어떤 지향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하는 게 맞긴 맞아요. 내가 이만큼 공부를 해 온 걸 해야지 그런데 좋아하는 걸 하면 안 되고 이만큼 공부를 해 놓은 거. 그래서 점수를 확보할 수 있는 걸 해야 돼요. 시간이 생각보다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걸 떠나서 엇비슷한 상태라고 하면 너무 쫄지 말고 미적분 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왜냐하면 미적분에서 다루는 함수의 방식이 수툴에서도 그대로 다루게 되거든 결국. 그러니까 미적분을 공부하는 게 어떻게 보면 완전 새로운 걸 공부한다고 생각할 필요만은 없다는 거죠. 보세요. 미적분을 선택하면 식, 연산, 함수 이것도 쉬운 거. 그래프 활용하는 거 역시나 까다로운 건 그래프 활용하게 돼 있죠. 거기에 도형 하나, 급수 하나 추가되는 스타일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선택과목을 미적분 하게 될 때는 정말 너무나 잔인할 정도로 함수 중심의 시험인 거예요. 함수를 쥐는 자 수능을 쥐게 된다. 이 말, 설득력 있죠. 여러분. 올해 선생님이 그래서 정말 새로운 강좌 하나를 급하게 급하지만 막 엉성하게 만들지 않았어요. 자, 하나 오픈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스타트라인에 어떻게 동행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의 이제 결과물인데요. 이 강의는 두고두고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겁니다. 이건 장단컨대 한 3월 학평 치고 나서 아니면 6평 치고 나서 아니면 여름방학 때 아니면 9평 치고 나서 수능 전날 이 강의를 보면서 이 강의의 내용을 공부하면서 도움을 받으리라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전부 산발적으로 하는 거거든요. 진도 나가면서 하는 기본 함수의 그래프. 장그레가 이번에 새로 오픈한 강좌의 이름이에요. 장영진의 그래프, 장영진의 그래프. 여러분은 미생이에요. 미생 모르는 사람들이 많겠지만 땅땅땅 이거 하고 사실 여기에 몸통이거든요. 그래서 결코 입문하는 강좌이지만 쉽지만은 않아요. 입문하는 강좌는 어렵지 않거든 결코. 하지만 이걸 결국 어디선가 띄엄띄엄띄엄띄엄 산발적으로 진행할 것이 분명해요. 그것을 한번 모아놓고 제대로 학습하자라는 겁니다. 제대로 기본을 잡아 두면 개념을 공부하든 기출을 공부하든 실물을 하든 본인에게 함수의 기본기가 좀 부족하다 재정리가 필요하다 할 때 일로 돌아오게 돼 있어요. 이게 집대성 돼 있는 이게 총정리, 총망라 돼 있는 전국 유일의 강좌라고 선생님이 자부합니다. 어쨌든 12월에 시간이 풀로 존재하지는 않을 거예요. 아마 고3인 여러분은 기말고사를 또 쳐야 될 것이고 연말 행사도 있을 것이고 한데 12월을 자투리 시간을 잘 확보하셔서 그래프를 한번 총정리하고 1월 코스로 들어가는 게 어떨까라는 강력한 권유를 좀 드려봅니다. 엔소하는, 엔소를 결심 좀 빠르게 결심한 친구들도요. 여러분 이거 다 알잖아요. 이게 다 중요했다는 거 알잖아요. 그치? 이걸 한번 확실하게 정리하고 시작하자라는 취지로 이 강의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선생님은 공통과목 중심성을 1년 내내 1년 전부터 계속 얘기했던 사람이에요. 그 결과가 완벽하게 드러났죠. 올해는 완벽한 승리의 길을 그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그레로 시작하는 올 한 해 커리큘럼 주목해 주시고 선생님이랑 같이 계속 힘차게 길을 가봅시다. 여러분 또 만납시다.